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3일 화요일자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07% 하나 코스닥 시장 플러스 0.52% 상승으로 마감한 하루입니다 자 외국인 기관 아 그래서에서 매도가 외국인이 마이너스 949억 기관이 마이너스 266억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플러스 824억 매수를 해줘서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마무리한 그런 하루네요 자 선물 마이너스 외국인 2590개억 매도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매수는 플러스가 맞죠 870억 정도 플러스 나온 상황이구요 자 베이시스가 한 0.8 정도 포인트 정도로 베이시스 유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 거의 플러스권에서 계속 있었죠 자 보이시죠 자 분봉 한번 보시면 먼저 일본 간단히 볼까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추세가 그대로입니다 현재 저점을 자꾸 높여 나가고 고점도 낮춰지고 있는 수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구요 240일이 현재 견주하게 지켜지는 모습입니다 이탈에도 다시 돌파해내고 이탈에도 다시 돌파해내고 자 그런 상황이 240일을 탄탄히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그 사실은 그래도 불행 중 당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불행이라 표현하니까 너무 좀 거창했나요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자금이 많이 들어가 계신 분들 이렇게 장이 어렵게 되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는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 마음도 상당히 무겁거든요 또 다른 여러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심정도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공감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갭 하락 이후에 반등 시도 나왔다 이것이 그래도 참 양호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일이라도 갭 상승으로 2446 여기 라인을 갭 상승 돌파해서 여기 5분 봉상에 완전 정배율로 돌려낸다면 추가 상승하기가 좋겠다 코스닥은 그렇게 만들어졌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렇게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탄하게 우상향으로 돌려냈기 때문에 내일 오늘 종가 근처에서 밀리지 않고 갭 상승하게 된다면 좀 더 낫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보시게 되면 나스닥 선물 플러스 0.43% 상승 중이고요 S&P 선물 플러스 0.44% 상승 중이니 오늘 물론 미국장 시작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반등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마이너스권에서 마무리한 것 같고요 EK 마이너스 0.49% 하락 상해종합 마이너스 0.89% 하락 갓권 마이너스 0.61% 하락 우리나라 그래도 선방했죠 개별 정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청 상위 정목들 보면 혼두세죠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내수주라고 했습니다 화장품 그리고 내수 아무래도 신세계, 호텔실라, 이마티 이런 쪽이 오리언 이런 쪽이 중국과 관련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퍼스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 제재하던 것 좀 풀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강세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약간 약세고 건설주 그만 그만하고요 조선주도 약보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시청 상위 종목들 상상환 종목들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현대미포조선 요새 조선주가 현대중공업의 지주사 독립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조금 주가가 최근에 좋지 않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현대미포는 양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스톱하긴 했습니다만 강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볼린즈 밴드 이탈하면서 계속 쭉쭉 내려갔으니 급하게 던지기보다는 10만원권 인근까지 강한 반등 시도 내지는 여기서 밀리는 조짐이 보이면 선조를 해도 선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중장기로 접근해봐도 나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월봉으로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저점에서 저점 이렇게 추세를 그려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죠 하락하던 추세를 이렇게 돌파해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돌파해낸 상태에서 이제 늘림목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만 좀 잘 버텨내면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급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더 짧게 대응을 했다면 여기 깨지는 10만원 깨지면 제가 의견도 드렸습니다만 선조를 하는 것이 맞았거든요 반등해도 여기 10만원 6천원권 와도 선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봤고 그러나 그렇게 짧게 대응하기 싫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길게 들어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매수가 매수가에서 지금 오늘 밀렸으나 재빠른 양봉으로 반등 시도 나왔죠 거리랑 좀 터졌고요 전일 외국인도 매수 좀 돌았고 오늘 외국계 매수 많이 돌았네요 그쵸 여전히 85,000원대까지 팔아볼 수 있다 신세계 신고가 가고 지금 살짝 조금받는 모습 이마트도 여기 26만원대는 깨지 않을 거다 했는데 역시 지집 잘했고요 호텔실라도 여기 인근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 말씀드렸고 신고가 갔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좀 지지문제한 모습입니다 재빠르게 이렇게 반등 시도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LG화학 여기에서 안 밀렸어야 되는데 상승 시도 나왔어야 되는데 밀려버려서 이것도 좀 40만원대까지 저항을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 36만원과 40만원 사이에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드리겠고 카카오도 출세 다 돌려내기 전까지는 좀 더 관망하자 말씀드렸고 현대전공업 지금 조선주가 모양이 안 좋습니다 한국금융시주도 여기서 버텨냈어야 되는데 장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버렸죠 키움정권도 마찬가지 SK이노베이션 석유화학 어쩜에서 박스권 형성 중이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고가 이후에 조금 조춤하는 모습이고요 오리온 잘가네 그죠 LG전자 괜찮습니다 셀트리온도 밑으로 쳐줄 수 있는 모양이다 말씀드리겠고 삼성아재 여기를 안깼어야 되는데 한단계 밑으로 레벨 다운됐습니다 현대차 겁나겠던 부분 잽싸게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KB금융 6만원대 지켜야 되는데 깨졌으니 6만원대 가면 강한 저항을 받을 겁니다 SOL도 단기 박스권 삼성증권 요새 시장이 흔들흔들하니 좋을 수가 없겠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양봉 시연하면서 밀렸으나 거래량도 터지면서 양봉 시연한 것까지는 모양이 바람직합니다 만 여기 20일 60일 120일 줄줄이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해야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데 그 박스권 상단 돌파의 전제조건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기간 외국인의 쌍거리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지금 최근에 보면 기간은 조금씩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은 계속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코 저항대를 뚫고 갈 수 없다 그러니 장중에 기간 외국인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기환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선물도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도 포지션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외국에 미국이나 이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방 포지션 좀 강화해 나가는 것처럼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반매수 들어온지 여부도 좀 체크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